이 네이비 색깔과 뒤에 있는 진녹색의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이 내부도 네이비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같은 톤에 이런 딥 그린을 써주면 감각적이게 공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색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색상을 포인트 주냐에 따라서 통일감과 함께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의 공사전 사진 보시면 왼쪽 측면이 마스터 유룸 요기실이었는데요. 원래는 창호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도어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원래 드레스룸 형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드레스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수납 공간부터 같이 보실게요. 일단 이 조명이 이 공간을 충분히 밝혀지진 않지만 만약에 화장을 하거나 뭔가 꾸미는 용도로서는 충분히 밝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실버스타님께서 이번 공간에 디자인하실 때 좀 포인트 되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파우더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벽지를 사용했습니다. 수입 벽지인데요. 뜨월 벽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과감한 벽지를 사용하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넓은 구간에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객님이 제일 자주 사용하시고 좋아하시는 공간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입 벽지다 보니까 일반 벽지 가격보다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 이렇게 수입 벽지를 제안드렸고 고객님도 흔쾌히 초락하셨습니다. 네 그 벽지가 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 하겠지만 여기가 이제 그렇게 넓지 않아요. 가로가 한 1.34m 될 것 같고요. 길이는 한 2m에서 2.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벽재만 전체 시공하는데 벽지 건만 한 6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20평대 아파트 전체 다 도배한 도배집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대비했을 때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 여기 정면부가 여기만 봤을 때는 좀 약간 외국처럼 느껴지는데 어때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사실 생각하고 이렇게 벽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왜냐면 뒷그린 컬러가 사용되고 또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젠드 컬러가 사용되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이 구간을 특별하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런 무늬가 있는 수입 벽지를 사용한다면 정말 특별한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조명이나 거울 같은 경우는요? 조명이나 거울은 전체적으로 웨이스 코팅이 클래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느낌과 어울리는 조명을 선택했고요. 골드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울을 선택해서 이 전체적인 포인트가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울에 비춰지겠지만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색도 강하고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고객께서 가방을 수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가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가방장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가방을 넉넉히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화장대 아래 용품을 넣을 수 있도록 서랍장 그 다음에 사실 이 아래 공간도 죽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 공간도 사실 무름만 들어가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도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벽지는 깊지는 않지만 이 구간도 생각보다 화장 용품을 넣는다만 할 때 꽤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쪽은 가방장이고 오른쪽은 아 가방이 많이 있는 가방이 많이 있잖아요? 가방이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드레스룸이 아니고 백룸이네요 가방룸 그러면 이제 이쪽 공간도 드레스룸 겸 가방룸 한번 같이 보셨고요.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